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않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않은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연된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더 관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 또 맹인 치유의 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종일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단호히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먼저 온 사람이 좀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도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먹을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입할 하루 품삭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 온 사람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외 봉사도 거의 한 것이 없고 그런 세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떠신가요? 그때도 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되게 많은 일을 한 나와 거의 다른 봉사를 하지 않은 이 세 가족과 같은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 정당한 대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분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에 깊이 박힌 말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어도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에게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면 정말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엎드려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니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기까지는 참 그 오랜 여정, 꽤 오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중학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는 것이 꿈일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학창시절을 보냈는데도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그 원망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지 못해서 불편함은 있었어도 사실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지만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저는 왜 더 많이 주시지 않는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원망을 감추고 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함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애써 감춰오던 원망이 내려놓아지니 감사의 눈물만 터져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직 그저 은혜받은 자임이 고백되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의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임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모른 척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지 않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가정 앞쪽에 가정 인터뷰 영상에서 잠시 나왔던 젊은이 교회 정하연 자매의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2020년을 한마디로 위드 지저스 그리고 하트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말씀을 주시지 않은 날이나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기에 너무 풍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이 울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신뢰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고백이 더 갈 수 있고 더 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여정 가운데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은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세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의 말씀에도 말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과 또 21장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먼저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먼저 된 사람이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먼저 은혜받은 자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을 극률히 여기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 그 세배대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예고 다음에 이어지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조차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나 또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열받아 하고 있는 그런 10명의 제자들이나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무지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던 이들은 맹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맹인 두 사람이 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채워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가득히 들어차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낮은 대로 이마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께서 작년에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회자의 고달픈 그러한 목회의 모습에 아버지께서 목회자로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싫어하고 우리 가족들을 고생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싫어해서 아버지 목회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안요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목사님 나이 37살 일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와 두 딸이 떠나가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우수와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거리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야간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시각장애인의 구원을 위한 세빛 맹인성교회를 설립 또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자 세빛을 발행하고 세빛 맹인교회, 재활원, 타과원, 양노원 설립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영혼의 소경으로 살았던 37년보다 영혼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안과에서 자신의 시신경이 죽지 않았고 수술만 하면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으로 빛을 가져가신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새로운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다시 못 본다면 천국에 가서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순간순간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편하고 기쁩니다. 안유한 목사님께서는 그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 눈에 담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해서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오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동참하는 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눈뜨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